자 여기 청호시장에 둥이네라는 곳입니다 맨날 제가 청호시장에서는 해산물을 직접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오늘은 오셔가지고 직접 드시고 가실 수 있을만한 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안주에요 메인 안주를 주문하시면 이게 기본으로 깔리는거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 메뉴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메뉴 집이라 지금 혹시나 영상 보시고 혹시나 목포 여행이 있어가지고 오셔서 한번 방문해 보실거면 제가 먹는 메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낙지탕탕이 지금 십가하고 오늘 가격은 6만원 전복이랑 시원하게 소메구로 앉아있어요 시원하게 소메구로 앉아있어요 얍 사서 하 이야 이야 나우 아우 소고기 간 짭짤하게 된거랑 낙지 자체가 이쪽에서 나는 낙지는 낙지는 저 뻘낙지 부드럽거든요 이게 막 생각보다 뻣뻣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잘 씹히고 그리고 뒤에 전복이 어금니 재미있게 또 일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씹혀주는게 먹보신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하시지만 이건 무조건 잡숴봐야 돼 뭐 홍어도 있고 한데 소고기 낙지 탕탕 이거는 영상보다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먹보신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또 이 기본한지 클라스가 상당한데 음 뭐 물론 뭐 살 발라갖고 이제 좀 많이 드시는데 딱딱한 부분만 딱 빼면은 요거는 짭짤하게 맛나네 음 살 발라서 먹으면 이거 소주 한 병 먹겠는데? 흠흠흠흠흠흠흠 이게 단맛 많이 안나고 소고기 식감도 찰지고 이 생소고기 무조건으로 먹고 보시면 꼭 드셔보셔야 될 음식 그리고 이거 또 이 풀치 이 풀치가 뭐냐면 모양보고 알아차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게 어린갈치 이거 맛있지 또 어? 좋아서 이거 또 김에 싸먹으면 맛있거든요 으아 수하석 여기는 좀 일찍 열어요 여러분들 12시? 아무래도 시장 안쪽에 있는 데다 보니까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시긴 하는데 시장 구경하시고 하실거면 낮술 한잔 하시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셔가지고 시장 구경도 딱 하다가 요새 한잔 딱 하고 가시면 또 개가 맥힐 거 같아요 으아 크으윽 크게 수 astronomy 맛있어 손에 구이 소무침 여러분 저번에 회로 먹었으니까 오늘은 구이하고 초무침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사사 사사 참기름 홍고추랑 같이 음 초보치는 확실히 이 상큼한 맛이랑 달달한 맛 그리고 채소 같이 딱 이렇게 입안에 좀 섞이는 맛 입안에 침이 계속 쫙 돌아요 상큼한 요런 맛때문에 야 이거 크기가 근데 거의 가을급으로 지금 크기가 완전 컸는데 수아지에 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아아앗윽 아앗윽 가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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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법 지금 기름이 더 올라왔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전어가 점점 빨라진다더니 맛이 이제 이미 여름에 다 들어버리네 가을 전어는 이제 점점 옛말이 돼가나?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읩 으으으 크으 이야 전어 또 요것도 이제 추석 돼가니까 크으 이것도 식구들끼리 또 시골이 있으신 분들은 마당에서 요거 구워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에잇 썰어 크으 아 아 구이가 맛이 꽤 찼어요 소금만 살짝 털어내고 음 음 음 음 음 음 으흐흐흐 전어 이게 이 안에 내장으로 젓갈로 담그거든요 그리고 구워내놓은 이 전어는 생각보다 뼈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억세지 않아요 그래서 치아 좋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머리부터 해가지고 잘 씹어드시면은 별미거든요 크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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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소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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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지금 청호시장 불이 다 꺼졌는데 참 저한테 여러가지 컨텐츠도 많이 준 이 목포의 청호시장 오늘 여기 목포 영상이 좀 마지막이라는 거 생각하니까 되게 또 하하 마음이 좀 이상해지네요 어차피 이제 목포는 또 올 거긴 하지만 야 좀 마음 쪽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동탄에 가서도 재밌는 거 많이 좀 올려드리면서 또 목포도 또 올 거니까 혹시나 목포 잡사가 떠났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쪽은 또 고향 근처니까 항상 와가지고 좋은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목포 여행 오시면 여기 저 청호시장 항상 잘 찾아주세요 여기 진짜 괜찮은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저 해삼을 많이 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 목포 영상을 뒤로 하고 동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oks 문화 려 문화 어떻게 reverse 문화 문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